광주시와 기아자동차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에 대한 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와 기아차는 야구장 운영 손익평가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수익과 비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각종 시설 투자비를 비용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아 측은 관람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비를 사용했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비용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